안녕하세요. 명쾌한 최원장입니다. 오늘은 원인 불명 난치성 질환 간경화 두 번째입니다. 간경화 치료에 대해서 환자들이 병원에서 한결같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간경화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치료입니다. 이 말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경화를 초기에 치료하지 못하면 그 후에는 간경화가 악화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현재 의학적으로 치료제가 있는 것은 바이러스성 간경화뿐입니다. 간경화의 주원인인 B형간염과 C형간염을 치료하는 항바이러스제를 쓸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약도 그저 간경화의 진행을 늦춰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딱딱해진 간을 되돌려주지는 못합니다. 그 이외의 알코올성, 자가 면역성, 원인 불명 간경화는 약조차도 없습니다. 일단 간염에서 간경화로 악화되고 나면 간세포가 손상돼서 섬유화가 진행된 상태를 되돌리는 약물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미 복수, 황달, 간성혼수 등 간경화 말기로 합병증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약물은 증상을 완화시키고 시간을 벌어주는 작용을 할 뿐이죠. 간인식 외에는 근본적으로 간경화를 치료할 뾰족한 수가 없다. 그렇게 병원에서는 말합니다. 그런데 간경화가 말기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간경화, 명쾌한 알러지 치료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원리를 설명해 볼게요. 우리나라에서는 만성 비염 간염으로 인한 간경화가 70% 이상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이 알코올성 간염, 만성 C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화입니다. 성인기에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 특별한 치료가 없이도 대부분 회복되지만 간염 바이러스 복윤자인 어머니를 통해서 출산 때 감염된 주산기 감염의 경우는 90% 이상이 만성 간염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간에 침투한 상태라면 간경화를 거쳐서 간암으로 진행될 확률이 급격히 높아지는데요. 이렇게 간 상태가 나빠지는 과정은 알러지 반응과 엄청난 연관이 있습니다. B형 간염,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복윤자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면역계는 간에 침투한 간염 바이러스를 외부에서 침투한 이종 물질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면역계는 간염 바이러스가 서직하는 간 세포를 제거 대상으로 삼습니다. 면역계가 간염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간 세포도 같이 파괴됩니다. 염증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섬유화 과정이 일어나며 간이 위축되고 딱딱해집니다. 면역계는 이렇게 망가지고 변형된 간 세포를 청소해야 하는 노폐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면역계는 또다시 망가진 간 세포에 대한 항체를 만듭니다. 바이러스와 망가진 간 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간은 계속적으로 면역계에 공격을 받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간이 딱딱하게 섬유화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바이러스에 의해서 간염 세포도 생기게 됩니다. 간염 바이러스는 중요한 바람의 원인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간 세포를 파괴하는 것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 몸의 면역 세포입니다. 자기 간 세포에 대한 면역계의 공격, 알러지 반응을 멈출 수 있다면 간 경화의 진행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 경화를 치료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알러지들을 치료하는지 그 과정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최우선적으로 치료하는 항목은 코어싱스입니다. BBF, 단백질, 칼슘, 비타민C, 비타민B군, 설탕 알러지 등의 치료죠. 간은 영양소를 쪼개서 흡수해서 저장하고 혈당을 조절하고 체내 단백질을 합성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 해독기능과 면역기능, 호르몬균형을 유지하는 등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 우리 인체의 공장과 같은 곳이죠. 만약에 핵심적인 기초 영양소인 단백질, 칼슘, 비타민C, 비타민B군, 당분과 같은 이런 것들의 알레르기가 있다면 간은 그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고 이용하지 못하면 물론이고 필수한 영양물질들을 외부 공격인자로 인식하고 비정상적인 면역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주원인이 될 겁니다. 정상적인 간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초 영양소에 대한 알레르기 치료는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여타 바이러스, 알레르기 치료, 생체 주적 치료 등 모든 후속 치료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다음은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등 외부 감염성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 치료입니다. 간염 바이러스가 간경화의 핵심 원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알레르기 치료를 꼭 해야 됩니다. 그러나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외에 다른 감염성 물질도 같이 치료합니다. 또 간세포 조직에 대한 알레르기 치료도 정말 중요한데요. 간경화가 말기로 진행된 경우에 손상된 간세포, 섬유화된 간조직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도 나타납니다. 자기 면역계가 자기 간세포 조직을 공격하는 알레르기 반응을 멈추게 하는 치료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호르몬, 신경전달물질, 효소, DNA, RNA, 자기 혈액, 소변, 체액 등에도 알레르기가 있다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생명현상의 모든 과정이 순조롭지 못합니다. 또한 간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타격을 받는 장부와 조직 때문에 여러 합병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생체 조직에 대한 알레르기 치료를 통해 간의 에너지 생산, 해독작용, 면역기능, 호르몬 균형을 도와서 신체 컨디션을 회복시키는 것이 명쾌한 알레르기 치료의 목표입니다. 또 음식이나 환경물질에 대한 알레르기 치료 과정이 있습니다. 초진대 검사하는 베이직 78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 검사를 포함합니다. 이외의 영양소와 음식, 내 몸과 환경, 마시는 것, 호흡하는 것, 먹는 것, 주입하는 것, 우리 몸을 침범하는 것, 접촉하는 모든 물질에 대한 불쾌한 과민 반응을 체크합니다. 모든 알레르기는 외부의 치매 물질에 대해서 과민한 반응을 유발하죠. 이것은 간의 스트레스를 높이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기 위해서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알코올 중독에 대한 맞춤 검사 및 치료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약을 먹지 않고도 간경화가 나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기존의 의학적인 베이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충격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경화를 회복시키는 특효약이 있다는 이야기보다는 훨씬 반가운 이야기가 아닐까요? 명쾌한 최원장은 특별히 한약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한약을 권하지 않으니까 더 안심이 되지 않으신가요? 합병증이 심한 간경화 말긴데 알레르기 치료로 간의식을 하지 않고 회복된 케이스 이야기를 블로그와 유튜브에 제법 올려놨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네이버 블로그에 톡톡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